quiet rides, 더 조용한 운송수단, ride는 운동수단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탈 것,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bullet trains in Japan can move people from city to city speed of almost 300km per hour. bullet이라는 건 총알이니까 이때는 탄할 기차가 되겠죠. 탄할 기차, 일본에서의 탄할 기차는 사람들을 이때는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타동사로 쓰였지? 사람들을 이동시키다. from a tube이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시킬 수 있다. 속도일때는 전치사, 애술사의 속도와 관련돼서는 거의 1시간당 300km의 속도로 building vehicles that moved this quickly took a lot of sorts 만드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런 탈 것들, 운송수단을 만드는 것 그걸 또 꾸며주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운동수단을 만드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했다. 이때 take는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죠. Some of the original models of the bullet train did not run as smoothly. 원래 모델이지. 원래 모델들 중 일부. 이 탄할 기차의 원래 모델들 중 일부는 이렇게 부드럽게 달리지 못했다. 숨어있는 게 여기까지 as smoothly만 남았는데 숨어있는 건 as one급 as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없잖아. 여기에서 시험 하나 나올 만한 것은 여기에다가 smooth 이렇게 내면 틀리거든? 어떻게 구별을 했는지 알아? 방법도 하나 아니면 좋거든? 문법적으로 우리는 검증을 해야돼. smoothly는 되고 smoothly는 안된다는 것 어떻게 문법적으로 검증하는지? 그냥 애드 원급 애드일 때는 애드 날리고 생각하면 돼. 애드가 없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결국 이 smoothly가 될 게 뭘 꾸며주는 거야? 부드럽게 달리다, 부드럽게 달리다. 공사품 해주지. 공사품 해주니까 부사여야지 형용사는 안된다. 이런 뜻이야. When the high speed trains went from the wide open outdoors into a narrow tunnel, they created a very loud sound. 이렇게 고속 열차가 확 트인 곳에서 외부에 확 트인 곳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 좁은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매우 커다란 소리를 만드는다. 그래서 엔지니어 이지 나카슈 나카슈는 Looked to the natural world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공학자였던 이 사람, 엔지니어였던 기관사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사인 이 사람은 또 어디로? 눈을 돌렸어? 자연의 세계로 눈을 돌렸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투파인드는 엄마 하기 위해서니까 그 목적이 되겠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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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 왜? 어디요? 아이고 아이고 어마어마하네 그래? 뭐 취소해버렸다고 여기 다 늦게 온다고 하지마 어? 그래 아이고 이렇게 들으니 그런 거 제가 눈을 올려주면 뭐 눈을 올려주시길 문을 올려주면 눈을 올려주면 음 네 그렇군요 음 저는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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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ória From such an animals which cannot survive without water had a head to creatively adapt to living in such dry areas 자. 많은 식물과 동물들 자. 또 삽입구조지? 그다음에 계속 정름법이야 End Day로 바꿨을 수 있겠지 이거는 자. 삽입구조는 좀 있다가 할게 많은 식물과 동물들은 그다음에 Home 해주냐 해부냐 했을 때는 복수니까 해부가 나와야지 문제는 쉽잖아 워터가 지금 단수가 되어있잖아 이렇게 주워가지고 얘가 주어야 그 다음에 원래는 해부투인데 이걸 현재 완료적으로 바꿔버리니까 해부, 해부투 이렇게 되어있지 창의적으로 적응해야만 했다 그와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데 창의적으로 적응해야만 했다 이렇게 됐고 삽입구조 해석하면 그리고 그 식물과 동물들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식물과 동물들은 그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사는데 적응해야만 했다 적응해왔다 또 하나 어댑트 다음에 이 투는 전치사의 투야 전치사의 투 그러니까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남밀미안에 비틀스는 원인인 프로브 서치의 크리에이터 남미비아 딱정벌레가 그와 같은 생명체의 한가지 예이다. In lives in the Namibu 이렇게 읽어야지. Namibu desert of Africa. 그것은 아프리카의 Namibu 사막에 산다. 이 시 가르치는 건 Namibu and Beatles. 그리고 Namibu 사막을 지금 설명해주는 짝대기죠. One of the driest deserts in the world.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돼. S나 S 이거 뺏트리면 안 돼. 하나 중에 하나라고는 하지 않아.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하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들 중에 하나인 Namibu, 아프리카의 Namibu 사막에 산다. To get the drinking water. To get은 뭐 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지. 보사전공법 중 목적이 돼. 마실물. 다시 말하면 식수를 얻기 위해서. 꾸며주지. 그것이 필요로 하는 식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로 한다. 식수를.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되는 사업 위치나 대신 생략된 거야. Namibu and Beatles has developed an amazing system of collecting water from COVID. Namibu and 딱정벌레는 발전시켜 왔다. 놀라운 시스템, 체계를. 즉, 안개로부터 물을 수집하는, 즉 물을 얻는 놀라운 체계를 만들어냈다. 개발해 왔다. The top of the Beatles's shell is covered with bumps that attracted lots of water from morning hawk. 그 딱정벌레의 shell인데 껍질이지. 껍질의 윗부분은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져 있다. 이렇듯이죠. 범프스는 혹이야. 혹들로 덮여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혹을 꾸며주는 관계된 의사 문장이네. 뒤에서부터 볼까? 아침 안개로부터 물방울을 attract. 이건 끌어모으다. 그런 뜻이겠지? 끌어모으는 혹들로 덮여져 있다. 이렇게 됐어. and... 자, 이거 뭐가 될까? 혹을 꾸며주는 거였을까? 아니면 범프스를 나타내는 걸까? 범프스를 나타내는 걸까? 범프스를 나타내는 걸까? 그리고 그 혹들은 이렇게... 혹들은 이렇게 되겠지? 혹이 범프스야, 범프스. 그리고 그 혹들은 그리고 나서... 아, 물방울이네, 그러면. 아, 그러면 여기는 혹도 아니고 물방울이네, 물방울. Drops of water. 오케이?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roll down the wax's covered side of and straight into its mouth. 이렇게 됐네. 자, roll down을 또 굴러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왁스로 덮여진. 이때는 왁스는 되는데 굳이 해석하면 밀랍이라고 해도 돼요? 밀랍으로 덮여진 면이지? 자, 옆면을 따라 굴러떨어진다. 그리고 곱장 어디로 들어가? 그것의 입으로 들어가지. 자, 복잡하게 설명했으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범프스. 그 다음에 이 위치. 얘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Drops of water. 그리고 이츠가 가르치는 것은. 뭐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낙정 벌려가 되겠지? inspired by this creative method of water collection.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진혜가 영감을 준 게 아니고 영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inspired, 과거문서가 나와야 돼. inspiring이 나오면 안 되고. 물을 수집하는 이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 영감을 받아서 과학자들은 have developed a type of surface. 자, 일종의 표면들을 개발해 왔다. 어떤 표면이냐? That cop is the pictures of the pictures bag. 이렇게 돼 있어. 모방하는 표면인데. 자, 이것도 보면은 그 딱정벌레 등의 특징을 모방하는 이 표면의 종류를 개발해 왔다. 자, 이때도 정확하게 하면은 타입s를 꾸며줘야 돼. 이게 명사고 명사니까. 타입s를 꾸며주다 보니까 카피스가 되는 거죠. 부어둔서 스위치에서. 자, 이 표면은 도와준다. 자, 서프라이가 나와도 되고 투 서프라이가 나와도 돼. 공급하는 것을. 즉, 가난한 사람들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디. 자, 이 건조한 지역이지. 건조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프라이 에이드빈.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걸 도와줄 수 있었다. 자, 그것은 또한 제공해줄지도 모른다. 자, 환경적으로 친한 물이니까 친환경적인 물 이렇게 하면 되죠. 친환경적인 물의 원천이니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수원이 되는 거거든. 이게 마실물이니까 식수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식수원. 그 도시를 위한 식수원을 바이아이 엔지, 뭐 뭐함으로 써야 되겠죠. 자, 건물의 루프, 지붕이 여기 있지. 건물의 지붕에 물을 수집함으로써 어떻게 남리비안 딱정벌레가 건조한 지역에서 물을 모으냐. 그러면 그것의 껍질에 이게 드랍이 안고 탑이지, 탑. 탑으로 바꿔줬어. 꼭대기인 게 윗부분은 혹으로 덮여져 있다. 그리고 그 혹은 자, 아침 안개로부터 오는 물방울을 끌어당길 수 있다. What are the benefits of a surface that copies the pictures of the Beatles bag 그러면 이점이 뭐냐. 이 표면에 있죠. 어떤 표면이냐면 딱정벌레의 등의 특징을 모방하는 표면의 이점은 무엇이냐. 자, 그것은 도와준다. 각자 공급하는 것을. 즉,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프라이 A, 미드비지 깨끗한 식수로 공급하는 것을 도와준다. 한 번 쉬고 마지막 거 하자.